최상국아 최상국아 가셔도 돼 여기서 내가 또 뭔가를 해달라고 나랑 1년만 더 같이 써달라고 하면 아 저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? 서운하네 난 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좋았나 봐 대고 한 십짱씩 삼십짱씩 삼십짱씩 삼십짱 대고 삼십짱씩 내신이고 되잖아 하하하하 아 그러면 하루부터 다 채울 것 같아 안 돼요 안 도대체 몰아들아 말하고 왜 안 돼 안 돼요 너무 쉽다 폐지 쓴 사람 좀 해보기 아 왜 이렇게 삼십짱 해 첫째 자리 맞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서오세요 서희진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는 고생이 많으셨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서울대 국고교육 나 서울대 국고교육 아니 그쪽 테이블은 왜 이렇게 좁아 커진데 다 몰래 앉아 있는 거예요. 일어나요, 아 됐어요. 이런 데서 일어나서 자리 옮기기 좁은 데서 골 때리잖아. 그런 느낌을 다 살려주라는 얘기야. 신체처럼. 이제 이제 제대로 나갈게요. 여기다 여기. 내가 누워야 할 것을 할게요. 저기 저기는 신경 때, 신경 때. 나는 신경 때. 더 확인, 더 확인. 네, 앞접시 세팅 좀 다시 하나 해주세요 한번 할게요. 저 혼자 일어나는 거 안 보여? 아 그래? 그럼 내가 가지러 왔게. 앞접시 나눠주세요. 여기, 여기. 이거거든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혜진아. 카드 좀 맡겨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내가 할게, 아니야, 아니야. 너도. 왜, 도망가. 안 맡겠다는 저 부부의지 어떻게 할 거야. 내가 속 넣어줘야지. 알았어? 아니야, 진짜, 진짜 내가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할게, 내가.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. 조금 이따가 가야지, 조금 이따가. 조금 이따가 가야지, 조금 이따가. 이거 충청할 테니까? 무슨 갈릴까 되게 무섭다. 같이 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래, 그 여기까지. 여기까지 와서. 괜찮아. 하고 내려가면 될 거 같아. 어어! 어어! 아, 이거 안 너무 높지 않아. 빠지는 거 같지 않아. 그러니까 저기서 떨어지면서 부정하고. 응. 그러니까요. 넘어져야 돼. 여기 딱 잡고 끝까지 놓지 말고. 안 넣어주고, 사실. 끝까지 안 놓고 이거 혜진 역살뱅이 말이야 우리 말이고 아 완전! 나 진짜!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발! 나를 우리 학원을 버리지 말아줘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좀! 사랑이 많아요? 아 진짜? 안 돼 안 돼 오 잘했다 잠깐만 잘했어 아주 무서워 무서워 나도 나도 이렇게만 삐끄덕하면 뭔가 일을 넘어가게 돼 그러면서 얘를 딱 펴고 사진이 얼마나 빠질지는 그 운명이 베끼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밑에를 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이쪽을 잡으면 이제 운명이 벨경이잖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 진짜 웃긴 건 오빠가 안 빠지는 경우 카메라 통하는 생각 면이 벨경이잖아 너무 대단하네 진짜 힘들어 액션 샷 와 사이팅! 자 한번 보자! 진짜 엄청 순식간에! 에이, 쉬고 있어요! 어떻게 해야 돼? 너 이런 게 시켜줄까? 에이, 정말? 하나 더 해봐! 손을 이렇게 한다! 손 두 개 해봐, 두 개! 두 개요? 아 이렇게 할까요? 그래야 돼! 한쪽 손만 하면 이상하다! 이거 진짜 뜨겁다! 장난 아니에요! 그치? 한 가지! 두피 찌뻗고 참아! 네! 또 얻은 느낌으로 해야 돼! 네네네! 여기서만 하자! 네, 처음에는 너가 꼼꼼하다가 한 번 더 하다가 다시 하고 끝입니다! 아니, 이거 멋있다, 젖어서 이렇게 담요가 뭐고 소용이 없어! 아, 세요 세요 세요! 이거 어디? 아, 꺾고 있어! 아, 네, 안 해, 도와줘! 아, 괜찮아! 그럼 있어봐, 내가 저녁이 좀 가져올게, 몇 개 있을 거야! 아, 예, 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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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혀있을 줄 알으면 내가 이걸 치워준 건데 손을 잡으라고! 그냥 잡어, 이거 이거 떨어져서 한 거 없어봐! 응! 그럼 있어봐, 내가 저녁이 더 가져올게, 몇 개 있을 거야! 아, 야, 진짜, 진짜! 진짜, 진짜! 아, 너 손이 너무 진짜 나아! 일단 있어봐, 따뜻한 거 갖고 올게! 아, 예, 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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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아온 사람의 옷인데 네! 이렇게, 안 했어! 아무리 생각해봐도 놓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! 이준호 첫사랑이... 사회적인 거... 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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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가 좀 흔들어졌어요. 오기가 좀 흔들어졌어요. 멀었어, 어떻게 해야 되나? 그치? 모니터 확인하세요. 칸! 칸! 히히! 뭐였어? 빨간 옷 입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